두 장을 제거합니다. 타수 베이벳. 아이 길 쓰레기 갔네. 불도 없고. 물음표 봐야겠네. 히오스님 받았습니다. 아 킬각. 예비 망단 규칙빛. 망단. 보랏빛 불의 정령. 킬각이 최선은 아닙니다. 간만입니다님.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간만이긴 하네요. 반갑진 않지만. 둘째. 저 골을 오랜만에 보긴 하는구만. 정멜일 공포. 공포와 칼질 사이. 공포가 났겠지. 보스도 슬라임이야. 아 진짜. 황밀. 갓뿐가. 아니. 그걸 홀라당. 쳐먹네. 꺼. 일단. 가지 나온거는. 너무 좋고. 갓진이나 하나 더 넣을까. 가지 나왔으니까. 저거. 아니 가지면은. 카드를. 별로 안 뽑을텐데. 프리즘을 왜. 유튜브 가게 요정 비오미. 과로 씨가 나왔으니. 이 판은 깼네. 어. 인정. 반박시 깨발 못. 아니 대체. 어. 아드레날린. 아니. 코스트 넘치는거 보송. 네. 괜히. 가지가. 최강 유불인게 아니지. 가지면 다 되는 것을. 아직도. 모르십니까. 컷잇빙. 컷잇빙. 건물왕. 망단. 강화구. 개꿀이구만. 이게 가지지. 시력 유불. 시력 유불. 가지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가지는 믿음에 보답합니다. 공포 안 나오나. 공포 안 나오나. 강콩 나왔다. 대단원. 대단원 어떻게 못쓰나. 아씨. 아이. 한 장만 뽑으면 되는데. 건무에서. 드로우 한 장. 찾아볼까. 실력. 아이. 실력이 부족했네. 잠깐만. 분열인데. 잠깐만요. 살려주십시오. 빨리 살려주십시오. 갑자기 분위기. 바블리. 진짜. 괜히 가지가 아니라. 진짜. 괜히 가지가 아니라. 아이. 다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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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 못쓰. 네. 잘못 썼는데. 뭐 별 상관없어. 갓지. 불쾌해. 아니 이거 가지라서 코스트웹을 먹어야 되는데 룸반구밖에 없네 나이딩님 여갑습니다 하필 반구야? 종? 아니 웬 종 종단 종단 덱 아 누가 때리는지 알 수가 없네 아 미친 내 귀찍비 강폭이다 잔상이다 아니 저놈의 대단원 아이 가지 너무 좋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바로 가지먹는 시드네 가지 질게임 하고 싶은 분은 아니 뭔 정밀 무거운 정밀 죄송 머신님 반갑습니다 황밀 개노답 정밀 어 시체복글 이게 게임이지 어 절샷 왜 이렇게 세냐 진짜 너 대상인데 나이스 아이고 무거운 못썼다네 아이고 무거운 못썼다네 앞으로 가지 가지고 싶으면 비움이 송그르고 꾸면되겠네 물결표치 아니 세상에 그런 억지가 어디있습니까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 예 억지 노노 네 억지 노노 오우 아이스크림 집중덕 상 어 카드 종이역 이거 차야겠죠. 체력 너무 없네. 시드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언제나. 영영영. 수고여. 기요미 송시드 개 반대. 아니. 에반데. 음. 예. 허저봐. 에배배배. 영영영. 아이고. 가려워라. 더 뜯어봐. 더 해봐. 더 해봐. 영영영. 아이고. 귀엽다. 아이고. 북주 총매. 아이고. 영영이네. 아이고. 독이 안걸려있었네. 아이고. 안타까워라. 아이고. 배신. 배신도 좋지. 개집도. 단분사를 쓸까. 돌진을 쓸까. 돌진이 없겠지. 아유. 개노사람 센거다. 아유. 개노사람 센거다. 분리태 야 이거 종이학 덕분에 이걸 막네 종이학 없으면 얄짤없이 얻어맞는건데 아이고 발돌리만 쏴다 아잉 발돌리만 쏴가지고 가지 너무 좋다 킹기 가더리 흠 병법서 쓸일이 있을까 맨들맨들한 돌 무한의 겁날 강철의 폭풍 아이고 인성님 감사합니다 뭐지 음 예에에에 인성이라뇨 버져봐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영영영 아이고 가려워라 더 들어봐 더 해봐 더 봐 영영영 어음 아이고 귀엽다 아닌데 이게 아닌데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의풍 페베베베 흠으하하 솔직히 뱀식물은 당해도 싸지 않습니까 룸만 꿇어서 당했다. 어, 보스 탱님 감사합니다. 아아 아이씨 뭐야 이게. ühren세한 Polizei 해주스 침wał다 짠 네 룻 심랭 내가 이겼다 이겼다 나 안 돼 그 말에 엇보사스야. trenches 스냅쿠.. 오.. 포로러. 포로러. 맨날 지는데 이길 때 인성 들여야지. 어? 불쾌. 아이스크림 불쾌. 아핳. 불쾌 리필. 이게 그 숟가락이냐? 아니..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반성을 해야지? 편타적인.. 반성입니다. 규칙비. 다리 꺾기. 규칙비.. 괜찮을 것 같애. 규칙비. 까까아. 어? 아들을 두 개나? 필요 없는데. 일단 주니까 써야지. 역시 같지. 무검을 좀 강화해놓을까? 아니면 자비나 잘까? 흠. 펜타그래프. 흠. 잔상 찾았고. 이런 파워 카드들을 더 찾아야돼. 단도 돌리면서. 뭐야. 공포 언제 두 번 샀어. 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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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후님 다 샀네. 뭐지? 아이고. 아이고. 렉 걸린다. 잠시만요. 아 이거 클립 로딩 안 되는 거 나만 이런가? 그냥 시청률 낮은 클립들은 다스럽게 되나? 아이고. 투 총회. 아이고. 영. 영이네. 아이고. 독이 안 걸려있었네. 아이고. 안타까워라. 아이고. 영. 영. 영이네. 아이고. 대신. 16장의 공격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넌 지금 실수를 저질렀다. 아닌데. 아닌데. 실수 아닌데. 실수 아닌데. 뼈뱍. 으어어. 시체 폭발. 시체 폭발. 시체 폭발. 독바르기. 독바르기 안 왔을까? 괜찮을 것 같은데? 강화할 여유도 되지. 아닌가. 딴 거나 강화할까? 다 카지로 나올 애들이라. 근데 독바르기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시체 폭발. 시체 폭발. 저열. 집구. 상자. 넘기구. 저열. 저열. 달지. 아 Żigh. 수두. ict ciências 냐. channels. 이래서 독업체는 안 돼 규체비 망단 아이 달팽이 각인데 이거 독이나 좀 찾아볼까 치압 이 탑에서 가장 착한 건 나다 아니 심장은 왜 갑자기 그래 처음에 아우 왜 이렇게 세냐 잠깐만 아 현둠이 데미지 어처구니 없네 현둠이 거부들 달팽이 앵글 제발 아이고 맞았네 보스 상자가 아닌 상자가 비어있습니다 아 딱 고기 각이네 근데 달팽이 연타 패턴이랑 단타 패턴 구분 안되는 상황에서 적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응 치약이야 응 안걸려 응 포박 안걸려 응 인공물 독과 무감 불쾌이가 뭔때 자꾸 나오냐 잔상 잔상 주세요 신경독 독과 아니 아이 진짜 개 짜증나네 갑자기 튀어나와서 인터셉트 했어 키보드로 해야겠다 아 아 아 아 아야 제발 때리지 마세요 아니 그렇다고 화상 넣으면 어떡해요 아이고 위풍 먼저 아드레날린 아 진짜 이거 잔상 하나 있어 뭘 봐줘 볼까 아이 너무 부터 잔상 극구 병번 병번 건무 아이 못 이길 것 같은데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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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구 뭐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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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얘 이거 죽은 거 아니야? 죽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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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민미엄님 내가 시켜야 해. 째깍 째깍. 싹! 그래도 종이 히익이 있어가지고 종이 확 있어가지고 낫네. 기생충 저열이요. 만할 저열. 어? 포션벨트. 근데 발 놀림이다. 발놀림 넣어야겠죠. 근데 수비 카드가 없네. 애들 때리면 나오겠지. 뺑기. 컷인 포션. 하나 지우는 건 별 의미 없겠지. 그냥 다음 상장 가서 포션을 사서 체력이나 채우죠. 덱이 50장 가볍게 넘을 텐데 상태 이상한 것까지 봐. 저거 데미지가 얼마나 되지? 에에에에에에에에 나 죽는다. 약화..약화는 일단 걸려있긴 한데. 이제 정밀, 독바, 무거움 다 썼으니까 저거 고기 각까지 보겠죠? 근데 진짜 저거 뭐냐 잔상 안 나오나? 아잇 펜터고 나발이고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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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풍, 무거움, 검무, 망당 잔상 소요 잔상 제발 좀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아니 미르미르기님 감사합니다 갑자기 여기서 무엇을 암시하는 것이죠 이길 것 같은 뜻입니다 어? 시체 폭발 정신공격인가 자 잡긴 잡았다. 풀피고 아우 달팽이 안 나왔다. 달팽이 안 나왔다. 자수형 나왔다. 불쾌가 제대로 걸려야 될텐데. 아이스크림 불쾌니까 적당히 그냥 대체하다가 불쾌 넣으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음 0 0 0 아이스크림 불쾌. 아이스크림 불쾌. 아이스크림 불쾌. 아이스크림 불쾌. 제가 또 죽으면은 이게 다 속여야 되잖아. 설치로 불쾌에 올려놓을까? 좀 시계 낫겠는데? 아야 집중 불쾌 한 번 더 까마귀가 많이 불쾌했으면 좋겠어요 영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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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방패도 보스 아니냐 펜터그래프 창방패도 좀 칠회복하려고 자는 건 좀 그렇고 치약 무검 볼쾌 발놀림 무검이 괜찮지 않은가? 치약 근데 3종 디버프 걸 때 말고는 디버프 안 거는데도 덱 30장이니까 무검 강화장 괜찮겠다 프리즘 뭔 프리즘이야 딸기 프리즘 짚면 창방이 타락 중 코러코 샤 훅 becomes 잘 죽여 이sten OM 셈 끄 창 Storage 룬반구 개무섭네 진짜 불같이 포션 정말 좋죠 아 마블이 왜 자꾸 나가 흠 흠 흠 조개와서 다리걸기 뿔 이렇게 해도 다리걸기 뿔 아이고 내 비행기 단타일까 실버타일까 단타 오케이 오케이 악몽잔상 이런것도 들어가면 좋은데 아니 인공물때문에 흠 칸 칸 칸 독대기 였습니다 아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어떡한? 확을 믿자 몇 턴이었지 이번 턴이? 잡은 것 같네요 이번 턴 공격 안하지? 아닌가? 룸방구라서 이것도 잘 모르겠네 이번 턴 맞는 턴인가? 그보다 풀 딜 넣어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단타 남아있어요 나 뭐 할 수가 없는데 독 더 넣어야 되나? 단타 남아있는데 QCP가 괜찮아? 이거면 잡지 심장틸 몇 틸이지? 종이하게 쓰니까 이거 사지 않나? 아 심장 몇 틸이지? 심장 심장 딜이 하도 다이나믹해서 어 한참 남네 죽어라 갓지 미미를 해냈습니다 킹기 가더리 킹기 가더리 야 근데 고기 진짜 좋다 펜터도 좋았고 펜터도 좋았고 저 녀석도 마지막에 큰일 했습니다 단돈은 유물 뒷바라지 해주는 카드일 뿐이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